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그냥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이 되고 나면 참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도 많이 바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참 많이 바뀌게 되죠.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씨 1961년생이고 한양대 법대를 나와서 출세를 아주 빨리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노태학 씨 뿐만 아니고 무슨 조직이 그런 조직인지 그 선거가 가끔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아홉 명이나 되는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네요. 참 한국 사회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설 조직으로 유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홉 명이나 장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또 장관급이니까 10명이나 장관급을 이고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다 관용차가 줄 것이고 비서관이 있을 것이고 비서가 있을 것이고 판공비가 있을 것이고 봉급이 장관 봉급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특히 그래도 그렇게 돈을 받고 조금 보편적인 기준에 합당할 정도로 의사결정이라는 걸 내리면 좋은데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사를 안 받겠다 그것도 저는 합의를 해가지고 선관위원, 선관위원 아홉 명, 선관위원장 한 명 그걸 다 누가 시켰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다 그렇게 자극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뭐 포미화 잡지만 선관위원장이 뭐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을 리도 만무하고 감사 법미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겠다 감사원이 정중하게 선관위가 피력한 입장 표명 고위직 자녀 채용에 대해서만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자 감사원에서 정중하게 좀 꾸짖었네요 감사 범위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감사를 받는 자들이 감사 범위를 한정하는 그런 세상이 어딨노 이렇게 감사원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선관위의 부분 수용에 대해 부분 감사 수용에 감사원이 감사 범위는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감사원이 중앙선관리위원회 부분 감사 수용 발표와 관련해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손을 그었다 감사원은 6월 9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조사를 시작한 건익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감사를 수용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 요청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도 선관위원 김필곤이나 다 1981년생 1981학번 대개 1961년 2년 3년생들이 많은가 안 돼 노태학 씨가 1961년이니까 여당 몫으로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간 김필곤이라고 판사 출신으로 솔법대를 낳은 8.1학번인데 이 양반도 이게 다 동조해 가지고 단 한 명도 의견이 없냐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소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동질적인 집단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발신했다기 보다도 선관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덜덜이 얼굴 마담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여러분 조사를 했네요 공병호 tv 조사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 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선관위 자여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하자 선관위는 헌법적 독립기관이며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법원 현재를 제외한 기관은 대상이 된다면서 강행태세입니다 두 기관의 증명 충돌 여러분 증가 어떠십니까 13만 13453명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정당하다 97%가 나온 겁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97%가 감사원이 옳고 선관위가 옳지 않다 이렇게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97%가 여러분들은 뭡니까 선관위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정당하지 않다 3%밖에 안 됩니다 388명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59명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만 감사 받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한적 감사를 수용하겠다 어제 여러분들 발표한 노태학 선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충분치 않다 전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 3천명 가운데 99%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중앙일보 여러분들 조사를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해드린 겁니다 물론 중앙일보의 설문조사 영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 한 4천명 정도 가까운 분들이 했죠 그러나 만 4천명이나 3천명이나 표본수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충분치 않다 전면 감사받아야 된다 99%가 나오는 거예요 충분하다 채용 비리만 감사하면 1%가 나오는 거예요 1%는 0.100%라는 이야기예요 거의 100%가 뭡니까 제한적 감사 수용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이 다 집에 가면 신문을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 여론이 그냥 비등하더라도 전혀 아랑불하지 않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 한번 봤습니다 국민 세금을 쓰는 기관은 감사받아야 됩니다 부정선거도 포함해야 됩니다 선관위 전수조사에서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전원 사태시고 새로운 구성으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증거 자료는 많은 당장 부정선거로 고발해서 검찰이 압수수색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하고 수사 의뢰해서 기소하고 소송하고 한 세월 갑니다 반드시 전면 감사함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감사원 직무 감사정대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만 그치지 않고 다른 곳도 엄청 비리가 많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죠 꼭 다른 부분도 감사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것을 못 밝혀내면 감사위원들도 국민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강도사린법인 강도죄만 수사받고 살인죄를 안 받는답니까 노태학 1당이 당장 체표해서 부정선거 불때까지 딱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자체도 안 되고 검사를 수사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이 드는 게 부정선거 문제가 사람들 대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객관성을 띠는 것은 공병호 tv에서 99% 나온 것이 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97%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선관위 문제의 모든 중심에는 여러분들 결국은 선거범죄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유성구청장 선거입니다 100장당 10장을 훔쳐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성구청장의 진동규 후보가 당선자입니다 1789표로 그런데 여러분들 3419표로 패배한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관위가 패배자로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면 끝이니까 이런 게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대덕구청장 선거지 않습니까 국힘당 후보가 7926표로 이겼는데 5027표 차이로 축소해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득표수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추진한 제 첫 번째 작품입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 서초구 사례입니다 10만 1371표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는데 몇 표로 축소해 발표했습니까 8만 7471표로 축소한 겁니다 오세훈 함께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6950표를 빼앗았습니다 6950표는 어떤 표입니까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송영기랑이 옮겨줬습니다 득표수 증강 이동시킨 총 몇 표입니까 13900표입니다 그러면 오세훈이 빼앗은 6950표는 어디서 왔습니까 거소순상 우편투표 국회자투표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수 골고루 15%씩 다 여러분들 이동시켜가지고 6950표를 다 빼앗은 거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문제만 조사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다시 또 바로 세우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 알았던 그런 대한민군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4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박찬진과 노태학의 첫 번째 공직선거 작품인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를 다룬 5월 30일의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